목표 위치로 돌격 중 두려움을 모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더 무식하게 돌격하실 거라면 참 빠지겠습니다 슬픔의 흔들린 모습은 이렇게 터져버리죠 슬픔의 흔들린 모습은 이렇게 터져버리지 않습니다 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오라고! 저보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니까 2gin hours 5uent-반불라 5vens Shoot Listen 풀렉 파이퍼 돌 뚜드려 패! 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오라고! 저보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니까 위험임을 밟아주세요. 즉 할게! 잘 썰렸네 깔끔한 장점인걸? 저기는 땅에 떨어졌네! 이제 우리를 누가 막겠는가! size 리지 미시간 보기 리지 라이정 보자 리지 라이정 리버 하나 눕혔네 이렇게 눕혀가다 보면 어느새 끝나는 게 싸움인 거지 야채로 오면을 던지게 출발 위험인물 발견, 제압할게요. 나는 이 왕좌에 묶여 홀로 통치하는 자일지니. 최선의 방어를! 최선의 방어를! 슬픔의 흔들린 마음으로... 이렇게... 터져버리죠. Supreme Eye Seen 힝! 헉! 합격장. 원더풀 선택이여서 나리에! 저들의 약점이 뻔히 보이는 게로군! 으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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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실 테니까 직접 타도하자 제압 완료 경보에는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 50일까지 많은 날이 남은 것을 파우스트는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